17년 9월 25일 저희 카페에 오늘 상한가 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릴 종목은 MSC입니다. MSC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쳐 가지고요. 음 마감이 떨어졌는데 기술적인 반동 구간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동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 드리고 난 다음에 11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미 꼭지 목표가를 이미 쳤다 쳤기 때문에 정확하게 11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잠시 후 여러분들한테 시험 분석 자료를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간단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저희 카페를 찾아오실 때 주소를 모르시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메인 공지창을 클릭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클릭을 하시거나 왼쪽에 전체 글 보기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여러가지 수익률이 있지만 붉은태한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모음집 자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것은 2013년도서부터 2017년도 현재까지 제가 추천을 드렸던 그러면서 지금까지 홀딩을 했었던 그런 대박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파인디엔시 이것은 이제 현금으로 두 계좌를 제가 운영을 해서 1025% 946% 그 다음에 요 종목은 6666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전부 다 신용으로 매수를 땡긴 겁니다. 그래서 올해 대박 종목으로 선택이 됐었던 그런 종목이고요. 자 이 밑에 대박 주식 시리즈 이렇게 모음집이 500탄 시리즈가 있는데 오늘 303탄이 공개가 되는 날입니다. 자 현재까지는 500탄 종목 중에서 303탄이 오늘 공개가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MSC죠. 자 여러분들 언제든지 이런 종목을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MSC처럼 1000%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자 자세하게 그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것은 지금 데이트레이닝입니다. 매일 100만원 갖고 10억 벌기에 대한 프로젝트 자 여기를 쭉 마우스를 내리면은요. 자 요것은 현재 저희 카페에서 바닥주 매수해놓고 중장기 홀딩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우스를 이렇게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현재까지 2013년도서부터 2014년도 현재까지 홀딩을 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꼭지 목표가를 쳐서 이미 시황이 분석이 끝났었던 종목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 303탄 시리즈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누차 드리는 이야기지만 여기를 들어가서 여러분들 4편 5편 정도만 여러분들 인내를 갖고 시간을 내서 아무 종목이나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분석시황 정보자료 그 다음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매수한 평균 단가서부터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대박 주식 시리즈의 주인공이 되실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msc msc 상하가 친 이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2013년도니까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매수 의견 드렸던 평균 단가가 2000원입니다. 2000원 자 여기가 2013년도죠. 자 여기가 완전 바닥입니다. 제가 저희 카페에서 매일 동영상 녹음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현재의 제가 추천한 종목이 200% 300% 400% 이렇게 친 종목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제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몇 달 전에는 뭐 뭐 30%든 100%든 100% 이상만 치면 무조건 당일날 저희 카페 바닥 주다 이렇게 제가 종목을 공개를 했는데 이미 한 두 달 전서부터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만 상한가를 공개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저희 카페에 뭐 120% 150% 쳤다 이런 종목만 이제 방송에서 녹음된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을 올라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제가 나름대로 추천을 드리고 난 다음에 1000% 정도 수익이 났었던 종목 중에 꼭지 목표가를 이미 쳤다라고 생각이 들고 판단이 드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는데요. 오늘 강하게 상한가 쳤죠. 여기 상한가 쳤는데 이 종목은 2000원에 매수당가 들여가지고 23,000원 대충 잡아가지고 23,400원 꼭지 목표가를 정확하게 찍어드려서 요날 약 23,400원 정도에 1,100% 넘게 수익이 났었던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차 제가 동영상에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자, 2013년도, 2000원 대 1대, 2012년도 말, 2013년도, 2013년도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자금이 없다라고 해서 인생 낙담하고 그리고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지금 단돈 몇백만 원이든 천만 원밖에 없다라고 해도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1년 동안만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돈이 생길 때마다 월급 생활을 하시는 분은 월급을 받는 날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1년 동안만 열심히 주어 담아라. 요새 아르바이트를 해도 기본 시간당 금액이 최저임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일해서 하루에 7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여러분들이 매일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1년 동안만 주어 모은다면 1년에 한 달에 200만 원씩만 주어 모은다고 계산을 했을 때 1년이면 2,500만 원이다. 매일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합니다. 2,500만 원이면 그런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려서 1년 동안만 여러분들이 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인생을 1,000%의 수익률에 대박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만 열심히 단기 차익을 보지 말고 주어 담는다면 이 구간이 지금 주어 담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1년 동안만 주어 담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반등권이 오잖아요. 반등권이 와서 여러분들이 2,3년 기다리면 짧으면 1년 2년 길면 3년 기다리면 이렇게 MSC처럼 1,100%의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2,500만 원이면 2억 7천만 원이 넘게 벌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한 번만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2억 7천 원을 벌어서 또 한 번만 투자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2억이 20억이 된다.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 이야기 똑바로 들으십시오. 매일 똑같은 제가 추천했던 종목은 보통 기본이 지금 다 1,000% 이상입니다. 기본이 그런 종목을 지금 계속 몇 달째 제가 유튜브에다가 동영상을 올리고 저희 카페에다가 동영상을 올려 드리는데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추천을 받으셔서 단 한 종목 추천받는데 2,500만 원 투자해서 그게 2억 5천만 원이 된다면 단 한 종목 추천받는데 200만 원이 절대 비싼 금액이 아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달리 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200만 원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대박이 날 수 있는 종목을 1년 동안만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일하셔서 아르바이트를 하든 내 몸뚱아리를 건축 현장에서 팔아서 하루 날품팔이를 하든 여러분들 하루 건축 현장에 나와가지고 날품팔이를 해도 하루에 10만 원은 넘게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치지 여러분들 얼마든지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리시면 기다리시면 여러분들 그 2,500만 원이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모아놨던 그렇게 주워 담았던 그 종목이 여러분들 인생을 다 바꿔줄 수 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자, MSC는요.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2,000원에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강력 홀딩을 해서 이미 꼭지 목표가를 이미 쳤다라고 저희 카페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때가 바로 어느 땐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 자, 5월 19일입니다. 제가 이 시황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댓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날 상하가 친 날 이제 바로 내일이다. 내일이 이 종목의 꼭지 목표가다. 그러니까 튀어 올랐다가 오늘의 종가 이 날 강하게 상하가 친 날 이 날 종가를 깨거나 아니면 시조가를 치고 올라갔다가 주가가 빠지면 1100%를 넘어가는 구간이니까 무조건 전량 수익 실현해라 라고 지시를 내렸던 그 분석 시황 자료 바로 이 날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 날입니다. 이 날 2016년도 5월 19일인데요. 과거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날 자, 이 날인데 이 날 제가 분석 시황 끌에다가 이제 1000%가 다가왔다. 1000%가 다가왔으니까 내일 강하게 상하가 진입 들어가서 주가가 밀리거나 아니면 시조가를 깨고 내려가면 제가 교육한 내용대로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자, 이 구간에서 전량 수익 실현해라. 그렇게 해서 이 날 게임이 끝난 종목이다. 자, 이제 현재 꼭지 목표가를 치고 주가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다가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죠. 자, 많이 빠져서 지금 오늘 다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는데 MSC 이란 회사는 뭐 그다지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회사 내용이 좋아요. 자, 좋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 매수를 하시면 부담스러운 구간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제가 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입니다. 전종목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해주는 카페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아, 꺼졌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지창의 전종목 잠재자산과 단기 목표가 정보 안내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 하시는 분은 자, 저평가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현재가가 제가 분석한 잠재자산보다 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표가를 제가 분석한 잠재자산을 목표가를 잡고 홀딩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이 다 질의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현재 물린 종목이 있거나 앞으로 투자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단돈 5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매수하신 종목 중에 손실이 났는데 이 종목을 지금 손조를 치기는 아까우니까 이게 계속 급락을 할 거면 저한테 저한테 질의를 하셔서 잠재자산을 보면 손절을 쳐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물려 있다라고 해도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인지 이런걸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제가 전부다 시황분석자료를 공개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MSC에 제가 그때 당시에 2013년도에 2013년도에 왜 그때에 왜 제가 이 종목을 2천원에 매수 의견을 드렸는가 이 종목이 그때 당시에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받더니 바닥이더라 그리고 회사 내용 괜찮고 재무구조 쓸만하고 그런 종목이 2천원까지 빠졌다 이거는 대박이다 그래서 이 종목을 너희들이 나를 믿고 앉아가지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해놓고 몇 년만 기다리면 너희들 자산은 분명히 1000% 넘게 올라갈거다 그 분석시황 정보자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검색을 해야 되겠네요 아까 창이 지워져 가지고요 MSC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50개로 하겠습니다 자 MSC 검색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16년도 11월달 MSC 상한가 이날 저희 카페에서 3개 종목이 올인 1900개 종목에서 상한가가 3개 터졌는데 그중에서 저희 카페 추천주가 전부다 다 3종목이 다 올인 당첨이 됐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MSC MSC 상한가 875% 수익 중 MSC 다시 11월 1일 그 다음에 5월 19일날 857% 홀딩 하고 있는 거죠 457% 홀딩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때 당시에 바닥분석가는 24,800원 이었어요 24,800원 이었었는데 이 종목이 액면 분할이 된거죠 액면 분할이 돼서 이 종목이 지금 현재는 2,000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수 평균 단가가 자 그때 당시에 분석시험 정보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쭉 공개를 해드릴 텐데 마우스를 이렇게 쭉 내리면은요 여기 MSC 주가예측정보라고 있죠 2013년도 2월 14일날 자 여기에서 모든 종목을 그때 당시에 제가 업데이트를 하고 별도로 왼쪽에 보면 개별종목 구매 뭐 30호 그 다음에 평생회원종목 55호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가 돼서 거기 가서 다시 시험 분석 자료를 공개를 하는데 MSC 주가예측정보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제가 추천을 했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땡기니까 별도의 비공개종목 30호 이런 식으로 저희 카페에서 부속시험을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댓글로 관리를 한다는 거죠 자 이때 당시에 자료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마다 자료를 업데이트 해가지고 중간중간마다 올린 자료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도 3월 5일 날 매수하실 분은 손적과 잡고 매수 들어가십시오 매수가 24,800원 수익률이 15% 입니다 15% 이미 상승 추세선이 전환이 된 종목입니다 홀딩하십시오 미래의 주가를 미리 예측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너희들이 매수를 해놓고 몇년만 기다리면 몇년만 기다리면 너희들은 분명히 1000% 수익의 주인공이 된다 자 현재의 구간은 아주 중요한 지지선이다 이렇게 분석시황 아직은 홀딩하십시오 단 한 번도 매도 분석 내리지 않았습니다 자 기다리다가 보니까 상한가 쳐가지고 52% 에요 자 카페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를 확인해라 목표가까지 홀딩해라 꼭지 목표가가 1000% 니까 꼭지 목표가 확인하고 강력하게 홀딩해라 자 기다렸더니 분석대로 강한 반등이 왔습니다 상한가 쳤습니다 85% 수익중입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자 바닥 분석 이후 강세장 입니다 85% 인데 또 상한가 쳐가지고 140% 인데도 매도 분석 안내리죠 한번도 안내립니다 왜 애초 처음에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를 제가 1000% 를 잡고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절대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는다 꼭지 목표가가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매도 신호 내리지 않았죠 140% 홀딩하십시오 자 조정을 마치고 재반등이 다시 강하게 왔습니다 분석이 적중 했습니다 틀림없이 대박이 날 종목 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이렇게 강력 홀딩을 하는 겁니다 상한가 쳐가지고 결국 254% 수익 중이 지금 현재 왔죠 추가 반드권이 다시 오려면 직전 정거점을 돌파 하기 이전에 돌파 시도를 하게 이거 말이 왜 이렇게 엉키나 자 추가 반드권이 다시 오면서 직전 정거점 돌파를 이번에 하게 될 것이다 강력 홀딩해라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직전 정거점을 돌파를 할 거다 자 그래서 직전 정거점 돌파 하면서 조정이 왔을 때 다시 직전 정거점 돌파 시도를 할 거다 미리 예측 드린 겁니다 자 기다렸더니 475%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 오는 구간 입니다 자 이 얘기 잘 들으십시오 그 단어 제가 주로 시향분석글에 자주 쓰는 글입니다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세장이 오는 구간 이다 기다린 세월을 몇 푼 수익에 절대 흔들리지 말고 강력 홀딩해라 475% 수익이 났습니다 자 기다렸더니 또 어떻게 됐습니까 연일 신고가 갱신 입니다 상장 이후 최고 신고가 바닥 매수자는 추가 반드 건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875% 857% 수익 중인데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 다가왔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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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자는 추가 반드 건이 아직 남아있다 오늘의 종가를 깨지 않으면 홀딩해라 이제 다음 날이죠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2016년도 5월 19일 날 장 끝나고 난 다음에 4시 56분에 글 쓴 겁니다 이제 추가 반드 건이 아직 남아있다 오늘의 이제 내일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오늘의 종가를 만약에 올라가서 깨지거나 시초가를 뚫고 올라갔다가 상한가 쳤다가 밀리거나 그러면 무조건 팔아라 단기 입형선이 무너지면 무조건 수익 실현해라 오늘 상한가 쳐가지고 857% 수익 중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꼭지 목표가 다가왔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요 날이 5월 19일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분석드렸던 날 상한가 치던 날 요 날이 마우스를 딱 갔다가 되면 언제입니까 5월 19일입니다 이제 꼭지 목표가가 내일로 다가왔다 꼭지 목표가는 이미 제가 제공을 해드렸잖아요 추천드렸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이다 꼭지 목표가가 아직 추가받는 건이 남아있다 바로 내일이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빵 치고 난 다음에 상한가 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 빠졌습니다 1100%의 수익이 터지는 그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 꼭지 목표 끝났다 전량 수익 실현해라 자 그 분석 시황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종목이 이제 하락조정을 끝내고 오늘 기술적 반동 구간이 왔죠 그래서 지금 상한가를 쳤는데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공개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내일 강하게 갈 거냐 가지 못할 거냐는 이번 주 안에 이번 주 안에 끝납니다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나쁜 회사는 아니다 다만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추가 반등권이 오든 안오든 여러분들 내일하고 모레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거론하고 싶어서 오늘 상한가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303탄으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공개를 하는 이유는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여러분들 절대 폐가망신하지 마라 MSC의 이 종목의 회사의 내용은 나쁜 회사는 아니다 뭐 괜찮은 회사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는 구간이 지금 구간이 올바른 구간인가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거론을 싶고 거론을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동영상을 녹음을 하는 겁니다 자 추가받는 건이 온다라고 해도 서로 와서 이 종목이 2만4천원을 돌파를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런 위험한 구간에 들어가는 건 올바른 투자법이 아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쌀 때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저희 카페처럼 이렇게 2천원대에서 매수 들어가서 기다렸다가 작전 세례들이 끌고 올라와 전부다 개미들 피눈물 뽑아먹는 이 구간에 작전 세력들한테 그냥 패대기 쳐서 작전 세력들의 돈을 천프로를 뽑아먹는 그런 카페가 우리 카페다 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msc 회사 내용은 나쁜 회사는 아니다 재무구조도 괜찮고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는 구간이 싸냐 비싸냐 매물대가 많으냐 안 많으냐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이 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다시 7천원 8천원을 깨고 내려가면서 5천원 7천원 이렇게 옛날 주가로 다시 돌아갈 것이냐 자 이런 중대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 잘못 들어가서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폐가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데 근거 없이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내일 또 개미들이 피 눈물 나는 고열을 뽑아먹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구제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 종목은 우리 카페에서 바닥에선 배수에서 1100% 꼭지 목표가를 정확하게 찍어내고 지금 주가가 많이 급락하고 있는 구간이니 조심하라 라는 뜻에서 제 추첨 종목의 수익률을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303탄으로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은 절대 이렇게 위험하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제 이야기대로 저희 카페에 오시면 저희 카페에 오시면 왼쪽에 목표가 100에서 1000% 추천 주식 시리즈 자 이렇게 500%든 1000%든 예측하고 있는 이 추천주 자 목표가 1000% 예측 대박 주식 시리즈 122탄 자 이런 종목이 아직 바닥주가 100개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천비 한 종목에 200만원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가진 돈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땡겨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라 1년 동안 열심히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주어 담으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만원 3만원 5만원 이렇게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어 담으셔서 희망의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주어 담는다면 여러분들 오늘의 이 MSC처럼 1000% 종목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실 분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여기 보시면 붉은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에 마우스를 쭉 내리면 010-2173-5680 연락처로 전화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춧가루